이거는 제가 특별한 비법으로 만든 폰쥬 소스인데 일반 폰쥬 소스하고 또 틀려요. 와사비 간장이 찍었던 광어를 여기다 찍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피치트리 선상에 우리 예전에 피치트리 골프연습장에 썼잖아요. 그 입구에 조그만 몰이 있어요. 옛날부터 오이스트라라는 일식당이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주인분이 바뀌셨답니다. 비슷한데 간판 밑에 보면 시푸드 키친이라고 되어있어요. 옛날에는 케이준 같은 스타일로 많이 요리를 하셨는데 지금은 고급진 요리로 일식을 선사하신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요리가 나오는지 또 한번 시식해 봐야 되겠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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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름이 뭐라고요?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베이컨 스켈럽 베이컨 스켈럽 네. 관자말이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하영이 보셨습니까? 맛있지? 맛있지? 응. 랍스터를 놓을 거예요. 이렇게 세로를 놓을게요. 실제로 라이브 랍스터를 꼬리 파트는 테일로 테일 파트를 사시미로 썰어서 다 드신 뒤에 저희가 나머지 부분을 이용해서 매콤하게 라면 끓여드려요. 우와.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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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데?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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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탁탁탁. 이렇게 하고. 응. 일단 이렇게 레몬을 짜고. 아까 나도 떼준 거야? 응. 당연하지. 손 씻고 왔어. 하영이 갔다 와서. 나는 캠핑 때문에 갔다. 나도 캠핑 때문에. 응. 맛있어. 이렇게 딱 발라서. 맛있지? 으음. 음. 이게 맛있네. 아. 으음. 진짜 맛있다. 그래요? 베이컨. 이거 진짜 맛있다. 베이컨. 이거 진짜 맛있다. 베이컨. 이거예요. 요거요? 음. 요거는 처음으로 처음에는 소금만. 김 쓰지 마시고요. 네. 소금만 살짝 찍어서 드셔보세요. 이건 뭐예요? 이건 원래 지금. 히말리아 소금이. 보통 소금이 아니고. 이게 히말리아 소금이거든요. 빨간 소금. 네. 드셔보세요. 간장 안 찍고. 네. 고유의 특유의 투나 맛을 느낄 수 있고. 음. 네. 간장 찍어 먹는 거는 와삽 찍어 먹는 일반 스타일인데. 네. 모든 소고기도 육회 먹으면 소금만 살짝 찍으면 맛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것도 소고기 육회처럼 생각하시고. 소금만 찍으면 진짜 맛있고. 네. 한국 스타일로는 이제 김을 싸서 드시면. 아. 이 느끼함을 잡아주시면. 김. 네. 김을 싸서 드시면. 이게 느끼한 맛을 이렇게 딱 잡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더 맛있어요? 소금이 찍어 먹는 게 맛있어요? 김. 저는 소금이 나는 것 같아요. 원래 먹을 줄 아는 사람은 소금 찍어 먹는 것 같아요. 김. 옛날에 그 하얀 것도 싸먹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맥가라고. 제일 삐식급. 김. 그거는 이제 거의 횟집이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왜 그렇게 싸줬지 그런 거를? 김. 이거는 어떤 부위에요? 김. radesan. JF. 김. 지는era видно 김. 이거는 뭘 찍어 먹는다는 거죠? 김. 와사비도 이렇게 간장에 풀어서 드시는게 아니라— 김. 김. 영어가 있는거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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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다 맛이 이렇게 단계별로 딱 나오네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면 와사비 간장에 풀어서 먹으면 와사비 간장과 섞인 맛으로 그냥 생선을 먹는데 오리지널로 먹는 방법은 생선 위에 와사비를 얹고 자기가 먹을만큼의 와사비를 얹고 간장은 찍어 먹어야 단백한 맛을 먹을 수 있는 것 같네요 폰쥬소스는 잠깐 한번 단백해요 그럼 초장은 그냥 완전 한국 스타일이에요 그거는 쌈 싸먹는 맛 쌈장들은 한국 스타일이고 초장 이것도 하얀 생선은 와사비 간장에 찍어 먹으면 맛있는데 폰쥬소스라고 있어요 폰쥬스 가져올 때 그거 한번 찍어주세요 이거는 제가 특별한 비법으로 만든 폰쥬소스인데 일반 폰쥬소스하고 또 틀려요 유주에서 유자로 만든 소스가 살짝 들어가요 이거를 한번 드셔보시고 와사비 간장에 찍었던 광어를 여기다 찍어서 드셔보세요 와사비를 짜증나니깐 틀리죠? 네 유상이사 박기적도 틀리죠? 유상 진짜 맛있다 기분도 좋아지죠? 네 그다음에 살짝 넣으면 생선도 더 탱글탱글해져요 대박 와 이거 왜 몰랐어 진짜 안 가르쳐주는 것을 모르고 먹는 방법은 다 있습니다 음식을 생선도 먹는 순서가 있어요 하얀 생선, 그 다음에 비린내 살짝 나는 하마찌, 색깔 있는 생선, 고등어 이렇게 마지막으로 먹어야 되거든요 어느 횟집을 가면 멍게도 먼저 주잖아요 그러면 뒷맛을 모르는 거죠 멍게 먹고 나면 생강 먹고 다 멍게 맛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서브하는 사람도 그렇고 셰프도 주는 단계별로 나가는 생선이 다 틀린데 어느 집 가면 막 그 사시미에 해산멍게 전복처럼 막 드세요 어떤 사람은 멍게 먹으니까 멍게 먼저 먹어요 이건 다 멍게 맛이야 강어도 멍게 맛, 연어도 멍게 맛, 다 맞추면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막가세라는 말은 셰프가 차례대로 순서대로 딱딱딱도 맛을 의미하면서 주는 방법이 우막가세인데 그걸 셰프를 믿고 먹어야 되는데 그냥 막 주세요 횟집에서 먹는 것처럼 막 주세요 막 나오면 음식 맛이 다 배섭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묵어봐 자 진짜 신세계다 그치? 특히 이거는 이제 복사시미를 먹을 때 복오로나 아구 사시미를 사거든요 그때 이 폰주소스에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와사비는 안 먹네요 네 아까 랍서를 꼬리 쪽에 사시미를 드신 다음에 저희가 나머지 부분을 이용해서 이제 매콤하고 칼칼하게 라면을 끓여 드리거든요 이게 콤보 세트예요 국물을 먼저 드셔보세요 국물을 먼저 드셔보세요 국물을 먼저 드셔보세요 일반 라면이 아니죠? 국물은 안 드셔보세요 국물이 아예GM 국물이 아예 맛있다 국물이 아예 말라네 국물이 처음 먹어보는 맛이니까 말은 못 하지 잘 걸렸다 한 번 봐라 이제 헷갈릴 정도로 짬뽕 아니에요? 아주 비싼 짬뽕이죠? 랍스터 들어간 짬뽕인데 근데 진짜 얼큰하지? 이렇게 하나 사시면 시켜 드시고 드시면 난 다음에 랍스터 라면을 드시면 해장도 되고 먹는 재미도 있고 즐겨 눈으로 보는 재미도 있잖아요 랍스터 식사 지금 처음 하시는 거예요? 시원합니까? 네 이거랑 이렇게 밥이랑 너무너무 위생적으로 안 졸여서 맥주 한잔 하시죠 네 드세요 네 한복은 뭐니? 아니 저 아 맞추래요 아 맞추래요 이거 이쁘죠? 아 이상하나 머리뽕이도 있잖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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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부분을 유치하면 다 먹고 나왔습니다 와 이때까지 봤던 그런 일식당하고는 좀 수준이 좀 틀린 것 같아요 되게 고급스럽고 음식이랑 그리고 특히 굴이 이름이 롤스토라잖아요 보스톤에서 직접 직접이 아니지 하여튼 보스톤에서 날라와봤는 거랍니다 그래서 추천드려요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여기 피치트리 제가 주소랑 전화번호나 이렇게 정보 같은 걸 제가 밑에 딱 따라 드릴게요 한번 꼭 와서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박춘 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럼 다음에 여러분 한번에 여러분 네 여러분 여러분 우리